이경규의 겁나는 선배! 저는 이경규 씨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야, 참 사람이 추하게 늙는구나. 자, 알겠습니다. 20개 먹으니까. 이거 참는 게 성격이 변한 거지. 굉장히 내성이 생겨서 저런 건 아무치도 않아요. 이젠 그런 거보다 하시는 거죠? 그럼 잘 늙어가야지. 곳곳에 긁어요? 아니, 괜찮아요. 내가 강석우 씨랑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거든요. 그 사람 앞에서 꼴이 내린 다음에? 맞아요, 맞아요. 이경규 씨가 강석우 씨도 꼴을 내려요. 난 알고 있어. 그럼? 강석우 씨 밥이에요. 왜? 학교에 갈 때 많이 맞았어요. 20살 때 맞았는데 지금도 나는 보면 무서워요. 어린날에. 강석우 씨 한번 보시죠. 강석우 씨 한번 보시죠. 강석우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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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